안녕하세요. 저는 전교회장 선거에 나온 기호 1번 김우진입니다. 이제 제 공약 3가지를 설명해드리겠습니다. 첫 번째, 원하는 급식 먹기입니다. 여러분, 먹기 싫은 급식이 나올 때가 있으시죠? 그럴 때 제가 회장이 된다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급식을 한 달에 한 번씩 무려 3개나 선정해드리겠습니다. 두 번째, 교장선생님과 같이 등굣기 반겨주기입니다. 매일같이 우리의 등굣기를 반겨주시는 교장선생님, 어떨 때는 좀 힘들어 보이시는데요. 그래서 저 김우진이 교장선생님과 같이 재미있고 행복하게 여러분들의 등굣기를 반겨주겠습니다. 세 번째, 피구의 날입니다. 여러분들 피구 좋아하시죠? 그래서 제가 이 공약을 냈습니다. 피구의 날은 각 반 반장들과 변교회의를 통해서 피구의 날 날짜를 정하고 피구의 날은 피구와 각종 운동들을 그냥 하면 됩니다. 여러분들 불을 아시나요? 불은 처음에는 활활 피어오르지 못하지만 나무를 넣으면 활활 피어오를 수 있습니다. 여러분은 그 나무가 되어주세요. 그럼 저는 불이 되어 활활 피어올라 여러분들을 돕겠습니다. 이상, 정교회장 기호 1번 김우진이었습니다. 저를 꼭 뽑아주세요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